강한나씨 지성씨가 얘기한 차주영의 챕터 좀 조심스럽긴 한데 판타지오 측에서 오늘 개학위반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요 강한나씨 먼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우선 판타지오와는 지금 분쟁 중인 상황이고요 오늘 자리는 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저희 드라마 제작 발표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첫사랑 역할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 했던 역할이 좀 다 독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냉정하거나 그런 이성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다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분위기의 드라마 자체가 처음이라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스스로에 대한 걱정도 있긴 했었는데 다행히 좀 앞에 예능에서 저의 좀 그런 드라마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이미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약간 좀 편안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 또 예능에서는 좀 털털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저희 드라마 안에서는 그런 털털한 모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죠 첫사랑이니까요 네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